1.5점까지 원압을 밀어내면서 좌중간으로 타구를 떨궜습니다 발빠른 정수빈 허브라우 그리고 허경민 허경민까지 3룰 돌았습니다 3룰 돌아 허브라우 늘어당긴 타구 다시 1리간을 뽑아야는 안타 김연수가 3룰을 돕니다 허브라우 들어오면 4룰 갖다 댔습니다 중견수입니다 중견수 정수빈 부끄러지면서 잡아납니다 원압 2룰 2룰 곱판 들어왔어요 4룰 돌파구 3룰 정수빈 보여줍니다 3룰 3룰 2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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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룰 4룰 2룰 2룰 김재호가 1룰 2룰 2룰 1룰 5룰 2룰 4룰 2룰 2룰 3룰 5룰 4룰 2룰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투아웃! 돌아당깁니다! 3루스! 바운드가 된 거! 1루스! 오늘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오늘 경기 우선 배어스의 좌투수 3명 이현호, 떡주, 이현승이 결국 우선 배어스 1점 차 승리를 이끌어갔습니다.